치고, 도고, 땅땅땅 앞으로 때려, 앞으로 안 뜨게 해 앞에, 치고, 멈추고 안 뜨게 해 뒤로 빠지려고 하자 확실히 치고 나가요 내가 빨리 치면, 상대방은 더 빨리 치니까 더 빨리 준비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치고, 멈추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보고 나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돼 하고 여기서 보는게 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거 앞에 치고 나이스 잘했는데 잘했는데 그렇지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면서 선 서로 뒤로 스윙 나이스 투 투 투 하나 둘 하나 스윙 길어요 하나 둘 하나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치고 계속 서있잖아요 첫 세뱀은 항상 다음 공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치고 나서 서있어요 여기 크로스 야핀하면 여기로 와요 하나 둘 하나 둘 크로스 야핀하고 천천히 급해 급해 하하하 그리고 공 조금 낮은거 다 지금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쳐야되는데 계속 점프하는 스텝이 나와요 편하게 되면 되는데 계속 점프하니까 더 불안정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천천히 보면서 그렇지 천천히 뒤로 나가는거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시 다시 하나 앞으로 때려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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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지 말고 그렇지 들어오면서 앞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뒤로 나가고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에 치고 움직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오면서 천천히 천천히 세워서 세워서 복식에서는 이거 아니고 세워서 간다 있잖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했다고 막 가는게 아니야? 진짜 가운데서 기다려서 푸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치고 하나 보고 하나 둘 아 아 방금 칠 때 얘가 잘 잡고 이렇게 쳤잖아 얘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갔었어요 그렇지 얼마나 짧게 나오려고 복식에서는 복식에서는 이렇게 짧게 놓는 경기가 아니라 그냥 안 뜨게 가는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지금 짧게 올라가니까 떠요 너무 짧게 올라가니까 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길어도 안 뜨게 안 뜨게 안 뜨게 다시 들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 senhor 잘 can 항상.. 무슨 공을 치든.. 내가 친 방향으로 봐주는거지 치고 그건 맞아요 항상 하나 잘 쳤다해서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조금씩 들어갔다가 완전 확실한 공을 앞으로 쭉 들어가야돼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아니 공을 잡아서 넘겨야 되는데 공은 그냥 바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했죠 빨리 치면 이 상대방은 더 빨리 친다고 기다렸다가 잡아서 쳐야지 그냥 발도 하는데 바로 쳐버리잖아요 수비하듯이 공 보고 때리고 앞에 오고 여기 오면 잡아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고 그냥 바로 쳐버리면 상대가 바로 오면 준비가 안되잖아요 다들 맞춰서 해야 되나요 5 headed 1 2 2 눅 이것도 2 2 왜 다시 나 근데 잘했다 파이팅 근데 이거 앞에 크로스도 상대방은 분명히 여기 있을텐데 크로스도 여기서 잘리면 각이 많잖아요 여기로 살짝 빼줘요 이건 각 잡아놓고 오른발이 나가는거에요 각을 항상 잡아놓고 오른발 이게 잡아 치는건데 아까는 뭔 말이냐면 그냥 팔도 안잡아놓고 바로 치니까 그런거고 항상 팔 먼저 잡아놓고 발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워서 세워서 두 빠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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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빨리 세워 형 ㄹㄹ 다시rip 펜트일 Pharisee 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